자 세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건강님 딱조아님께서 오랜만에 저한테 질문 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장건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재방송이 부족하지만 대단한거 없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도네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번째 설 주제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러도 먼저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죠 이건 저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저도 장건강님은 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 일을 하시고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서비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받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 인민이 뭐세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사과를 점점 안하게 될까요? 네네 최근에 제가 아니 사과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생명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이상하네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하는 걸까? 사과는 나중에 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바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나중에 하면 의미가 태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기계를 놓쳐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곳에 주차선을 넣으면서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서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했습니다 사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과를 사과를 받기는 커녕 사과를 내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를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화가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개 화를 내서 내가 역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파트 보안업무 하다 보면 야간에 뭐라고 하냐면 주차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선을 넘었다거나 입주민이 아닌데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노란색 주차 딱지 있죠 접착력 높은 거 그걸 붙입니다 주차라인이 꺼지지 않은데 주차를 한다거나 장애인 주차 지역인데 장애인 주차 그게 있어요 스티커가 있는데 차이 없는 경우 마크가 없는 경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 있다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그... 주차 라인이 안 돼서 차를 돼 있다 그걸 그래서 붙였죠 붙였는데 보통은 붙이고 나면 저희한테 잘못했다고 와야 됩니다 아 다음부터 주차...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대지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차... 내 차에 차를 붙이냐고 저희는 설명을 했죠 주차 라인에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 라인에 차를 안 되는 경우에 주차 딱지에 붙여있다고 거기 노란색 주차 딱지에 적혀있습니다 그 보면 문구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딴 거 필요 없고 왜 당신... 어? 그딴 거 필요 없고 왜 차에 붙이냐고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과했죠 사과를 안해도 되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하면서 아마 그 아파트 일하신 경비원 그 어르신분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를 대기하고 하는 경우 장군강님의 어떤 내가 속마음을 해야 드리고 장군강님 아니고요 너무... 회의를 드리고 포카리스 파워에이드를 좀 채우는 그런 태클을 타야겠습니다 아무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과 장군강님도 아시겠지만 몰상씨가 사람도 많아요 특히 장군강님은 그런 민원 업무를 당당하시게 되니까 그런 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도 많이 상대하게 될 거면 그럼 그 사람들이 굳이 인간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을 보게 되면 나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 또... 또 등신 같은 녀석에 또 몬스터 같은 사람이 또 왔구나 사람의 탈을 쓴 고블린 같은 인간이 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스리는 게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자존심을 많이 상하셨겠네요 자 그럼 본론도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점 사과를 하지 않는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는 각박해진 세상살이 때문입니다 각박해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맞죠? 굉장히 팍팍합니다 사실 뭐 직장의 관심을 또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직장을 못 가시분도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참 답답할 겁니다 맞죠? 뭔가 열심히 살아도 뭔가 뚜렷한 뭔가 이... 답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지금 뭔가 여러분들 사는 게 굉장히 어... 그... 내 뜻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급하게 움직이고 표정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서 막 지하자 탔다가 올라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뭐 어... 발업진러처럼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에요 맞죠? 급하게 움직이고 뭔가 주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신경 쓴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실수를 저질러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아마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사과를 점점 사과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좀 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으니까 나까지 그 쯤이야 나 하나 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약욕강식의 어... 세상 문화와 음... 어... 껍데기만으로 껍데기로만 어... 사람을 판단하는 뭐나 이런 게 저는 중첩돼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약욕강식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약자는 먹히고 어...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동농간 상태에서 사과를 안 한다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약자일 경우 신문적으로 약자거나 법으로써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약자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비서 아까도 아파트 보안했다고 했잖아 아파트 보안에서는 솔직히 입주민이 갑입니다 절대 갑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도 아니고 저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다 그 밑에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아파트에 보면 인권 유리 심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슈퍼갑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박혀있어요 우리가 막 주의필요일 밤에 고생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니들은 우리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우리들을 관리비로 너희들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한테 싫은 티 팍팍 내면 알아서 해 우리한테 잘못 찍히면 너희들을 동대표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르게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24시간 동안 우리들을 막 일일이 관찰하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다 하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가 막 자는 것처럼 근무시가 졸고 있다 하면서 이걸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하다가 전화하고 전화받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일하다가 딴척한다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가겠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입지 자체가 저 사람들이 비해서 어 뭔가 똑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군강의 사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히 공무원 같은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은 시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그런 지치다거리를 하는 사람이야 어 니들이 우리한테 어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하든 뭘 할 게임판을 치든 간에 우리는 어 너는 나한테 뭐라 못해 뭐라고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만약에 괜히 그렇게 했다가 막 그 지방 거둘려고 만약에 보상 벌 엄청 세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사과를 보면 사과도 웃긴 게 사람을 가려감사합니다 사과를 할 때 위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악해요 사과할 때 보면 사과를 가려가면서 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사과를 대략적으로 다 안하고요 안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사과를 또 안합니다 겉 겉틀어봤을 때 내보다 약해 보이면 사과를 안해요 내보다 약해 보인다 야이가 어리다 이 사람이 직업이 별품 없이 보인다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돈 없어 보인다 가면 사과를 안해요 우리나라상 이런 게 굉장히 깔려있어 어떠 내가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이 내가 사과를 해도 될 사람이지 안 될 사람인지 스키를 하고 나서 아 이 사람 굳이 내가 오늘 나이도 어려 보이고 별로 그렇게 힘의 가지도 없어 보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안합니다 확실히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려가면서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 해보면 압니다 서비스 해보면 저도 이런 걸 비스무리한 걸 많이 잊게 봤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도 이 사람이 내보다 힘이 약해 보인다 키가 짝딱하면 사과 안해 부딪혀도 안 한다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그 그라지님이 얘기했던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 세 번째 사과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이유 사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과는 구조기며 명예가 깎인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과를 자존심과 결부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를 아는 이유가 점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과하면 자연심이 깎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연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한테 내가 해를 가했고 사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고 사과할 때 내 자존심 깎이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수를 안 하고 그냥 자존심 깎이는 게 더 아까운 거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과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과를 하면 진다 사과를 하면 이 사람한테 내 지는 거다 숙이고 가는 거다 내가 왜 숙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숙이냐? 사과를 하면 내 자신한테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식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도 나의 어떤 명예와 어떤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깎인 데 생각 내가 깎이고 내 자연심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건너뛰고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그 순간만 마저도 어떤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득실을 참 막 그런 거 난 사과를 할 때 체면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과를 할 때는 뭐 나의 체면 이런 거 가지 않고 일단은 먼저 진심으로 이렇게 우러나온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령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뵀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를 할 때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확실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 나이 열린 사람도 사과를 안 해 더 안 하는 거 같아 자 그 네 번째는 고도화된 경쟁 사회로 인해 이기적인 사람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그러니까 사과가 점점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줄때도 생각하면 사과도 뭐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나만 안 다치면 그만이야 나만 손에 안 보면 그만이야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최근에 왜 그 사람들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교통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개 있었어요 그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 가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거죠 두 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여러분 기억나실 거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그 환자를 싣고 있는 차량이 있었는데 구급 차량이 있었는데 그걸 택시가 막아 가지고 그 환자가 그 지금 생사 생사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 택시가 택시가 일부러 사고 내 가지고 그 구급차가 갈 수 있는 시간 지체해 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꼭지 돌았잖아 그거하고 하나 더 있죠 그 차가 가고 있는데 애완견이 그 목줄다라고 애견이 뛰어들어서 애완견이 다쳤는데 자동차는 몰랐죠 뭐가 튀어나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주인이 와 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갑자기 반말로 막 어 책임지라 책임지라 하면서 막 꼭지 돌아가지고 겐주가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걔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까투트 해 가지고 차랑 부딪힌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 블랙박스 같은 것도 막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막 오히려 짜증내 가지고 막 뭐라케 하는 경우 맞잖아 누가 봐도 택시기사가 잘못했고 그 견주가 잘못했어요 맞잖아요 구급차가 잘못한 거 없어요 긴급차동차는 여러분 긴급차동차는 법적으로 끼어들기 차선 무시 다 됩니다 도로교통법으로 긴급차동차는 급하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어떤 그 생명을 촉각을 다루는 그런 환자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끼어들기나 차선 무시 이런 건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가 와가지고 합의가 어떻게 물려고 일부러 갖다 박은 거야 근데 그 와중에 택시는 뭐 합의해달라 하면서 막 계속 지지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구급차에 타고 있는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긴급차동차는 당연히 피쳐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비켜주라고 만든 거예요 못 믿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찾아보시면 돼 긴급차동차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은 차선 끼어들기 어 다이리 된다고 법에 나와있어요 과소기도 뭐든 환자를 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인이 비켜줘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당연히 비켜줘야 되잖아요 어 내가 비켜주지 않으면 저 환자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법으로 비켜주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기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거야 합의금 받으려고 돈을 더 넘나 벌려고 돈을 더 넘나 벌려고 돈을 더 벌려고 돈을 더 벌려고 꼼수 부린 거예요 이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 구급차가 지금 환자 태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켜줘야겠다 어 자리 비켜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내 이득만 그리고 아까 그 견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서 그때 얘기 듣기 전에 애완물 애완견 세 마리가 목줄을 안 채우고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잖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강아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운전기사보다 밤에 놀랬을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당연히 내 견 주고 내 개를 아낀다고 하면 당연히 목줄을 채워가지고 차에 뛰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거나 제어를 했어야 될 거냐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갑자기 뛰어나온 그 강아지 때 놀랬을 운전자의 심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강아지가 다쳤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상대방이 놀랬던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맞죠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니 오히려 상대방한테 보복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그게 왜 그렇겠어요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남을 짓밟고 무시해도 기본적으로 상관없다 남들이 상자 보는 것보다 내 이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기본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든 신경 안 써 내가 내가 더 중요해 어 내게 최고야 어 남들이 뭐 그건 자기가 재수 없는 거지 누가 누가 내 옆에 붙으래 어 그런 입장이에요 도덕적인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미 예견이 되었던 상황 중에 하나예요 에스카규도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사과 점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죠 제가 앞으로 사과를 하지 않아서 더 많이 늘어날까 왜냐하면 그리고 요즘 애들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사과를 안 할 거예요 요즘 애들이 성인되면 사과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이거 더 커질 겁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기 싫지만 민식이법 두바도 자질이 잘못했잖아 맞죠 근데 이게 민식이법 하면 이제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제 자식한테 뭐 가르쳐준 지 알아? 차오면 파그를 해 차오면 파그를 해 부모라는 사람이 차오면 뺑미러 이런데 살짝 부딪히대요 그게 자식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사과하지 말고 누워있어래 아 뻥이 아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자녀한테 떳떳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퍽이나 사과하겠습니다 퍽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애 키우는 부모님 중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녀 예전이나 사과하는 거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사과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기가 좀 힘들어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아파트 보안도 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 보안업체 하면 오후 2시나 3시되면 애 엄마들이 자기 애들 어느 유치원집 보내잖아요 그 3시 반 되면 버스 입구 쪽에 애들 애들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애들 그냥 집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노유투같은데 놀고 하면 애들끼리 싸우고 실수하지 않고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걸 애들 눈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야 사과해 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끼리 싸움하면 엄마끼리 싸움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자식끼리 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너 잘못했으니까 얘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보통 엄마끼리 싸움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붉어져가지고 사실 엄마끼리 싸움 이러한 이유가 없지 맞죠 누가 잘못했으면 야 쟤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하다 그래 고개 숙여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 안해줘요 놀랬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로 그럼 어린 나이 때부터 인식을 그런 거 사과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딱 하면 이제 어느 너한테서 사과 안 하는 거야 이게 사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왜 우리의 기준이고 그래요 기준이니까 아니라 아닌 거 아닌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실수하고 해도 과연 실수했다고 생각할까 실수했다고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앞으로 10대 애들 범죄 저지르는 거 많이 늘어날 텐데 걔네들이 과연 사과하는 누구한테 사과하고 할까요 사과도 안 할 거야 아마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수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기정사실화 될 거야 아마 내가 장담하는데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저는 어느 정도 그때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이게 이게 점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심을 저버리는 애들이 점점 늘어날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과한다 하더라도 지금 잘하는 애들이 사과하는 예절을 모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고 우리가 계속 사과하는 사람이 계속 사과한다 하더라도 지금 태어난 애들이 사과를 모르면 안 배우고 자라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어떤 사정을 보니까 점점 요즘 애들이 사과 자체를 모른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양심 도덕적 양심 의미라는 개념 자체를 상실 양체로 자라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학교에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잘 안 가게 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게 점점 나중에 가면 한 10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심각해져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렇죠 사과 무시 당하는 거 등심 같은 거죠 정말 그런 거 가르쳐주면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사과를 하자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건 우리가 개개인이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사과 사과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꼰대 같은 사람은 변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 강요한다고 꼰대 같은 사람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형식이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이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이렇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어... 씁쓸한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거 어떻게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뭐 제 방송을 보고 있다거나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 제가 서비스하면서 그나마 좀 늘어난 게 뭐냐면 어... 수그리는 거 사과하는 거 이런 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사과하고 하는 거는 빨리빨리 늘어났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사... 사... 일하는 거에 한 반절이 사과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름 잘 배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누구한테 실수를 저질렀으면 그냥 바로 사과하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득이고 현명한 겁니다 자존심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심 밥 먹여줍니까? 어... 여러분 생각해 그렇게 사과하네 자존심 챙긴 거 있어요? 뭐 나아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손해만 더 많아질 거야 여러분 길 가다 어깨빵 하는 것도 그냥 수그림이한테 그냥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봤으면 죄송합니다 하라고 수그림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괜히 거기서 사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 그걸 괜히 역사 잡히고 싸우고 하는 거야 진짜로 자존심 잡다 골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냥 내가 억울해도 상당히 손해를 감수해서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면 웬만하면 큰일 발생 안 합니다 훈훈하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뭐 사과를 점점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이렇게 뭐 변해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들만큼은 사과합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se Woche 이 그 obi erman